우려의 소원인 통일은 그를 통해서만 문의됩니다. 지금까지 이 시대의 진정한 애국을 논한다.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통일의 메아리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. 본 방송은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낮 1시부터 3시까지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단파 3970kHz와 6250kHz 중파 684kHz와 1080kHz 초반파 97.8M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 이 시간 방송을 끝마치겠습니다. 여기는 통일의 메아리 방송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